안녕하세요. 평안던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요. 월간 견적 11호호입니다. 여러분 수능을 끝나는 거에 맞춰서 영상을 올리게 되었네요. 뭐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수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게 9800cd 제품을 견적에 추가하다 보니 조금 늦어졌다라고 말씀드리면 용서해주겠죠. 제가 9800cd 그냥 늦어진 게 아니라 이 보드 저 보드에 꽂아보면서 딱히 환상 이슈가 없었던 제품 중에 가성비 좋은 제품들을 이렇게 뽑아 드렸으니까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월간 견적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지금 목이 가있는 이유는 월간 견적 이미 다 찍은 거 날려먹어서 다시 찍어서 그랬습니다. 일단 사무용 견적부터 설명드릴게요. 사무용 견적은 두 가지로 준비를 했는데요. 인텔 견적과 AMD 견적입니다. 인텔 견적은 멀티 성능이 조금 처지는 대신 빠릿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AMD 견적은 여러 창을 띄었을 때 좀 더 부드럽게 구동할 수 있는 조금 더 높은 멀티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취향껏 선택하시면 됩니다. 둘 다 쓰는데 크게 불편함은 없을 거예요. 간단한 엑셀, 파워포인트, 한글, 랩서핑 이런 거 하실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인텔 견적은 저번 시간과 다르게 12,100을 추천드리지 않고 14,100을 넣었습니다. 12,100이 16만원인데 14,100이 17만원으로 큰 폭으로 가게 내렸기 때문입니다. 4만원은 내렸어요. 그래서 클럭이 0.5클럭이라 높거든요. 14,100이 올코어 기준으로 성능이 12% 이상 좋기 때문에 저것을 쓰시는 게 가성비 더 좋습니다. 단돈 만원으로 12% 성능. 참고로 가끔 F버전을 선택하시는 분인데 F버전은 내장 그래픽을 지원하지 않으니까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기본클럭 써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전품클럭 그대로 쓰시고요. 보드는 대부분 유저는 H210 MK 쓰세요. 아무래도 저가형 보드에서는 분량이 좀 덜 나는 게 아수스 보드고 저가형 보드는 딱히 가격 제격차도 없기 때문에 아수스 보드 H210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보드는 왜 넣어놨느냐. 간혹 제가 모니터 호환성 체크하라고 하는데 케이블이 뭔지 구분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DP, HDMI, RGB 케이블, 거기다 DVI 케이블까지 싹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모니터 호환성 체크 못 하시는 분들은 2번 보드 선택하시면 컴퓨터 초보분들도 불편함 없이 모니터 호환이 됩니다. 메모리는 마이크론 메모리 8개가 2개를 추천드렸는데요. 분량률이 적고 그리고 짝수로 꼭 메모리 써야 되기 때문에 2개를 추천드리는 겁니다. 가끔 16기가 하나 집어넣고 나중에 업그레이드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 실제로 업그레이드 하는 분은 드물고요. 1개로 꺼졌을 때는 성능이 대략적으로 CPU 기준으로 5에서 7% 하락하고 그리고 내장 그래픽 기준으로는 10에서 20% 가까이 큰 폭의 하락이 있기 때문에 꼭 짝수로 넣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장 그래픽을 쓰기 때문에 그래픽 카드는 별도로 달지 않고요. SSD 같은 경우는 제가 판매해 본 제품들에서 P31보다 분량이 적은 제품은 없었습니다. 2000개 팔아서 판매했을 때 2개 분량도 날까 말까 할 정도로 매우 낮은 분량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P31을 추천드리고요. SM805X는 디렘디스 제품이라서 다수 품질이 떨어지만 가격이 2만 5천원에나 싸기 때문에 쓰셔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저 제품도 분량률 한 0.5% 정도로 그리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 외에 여러분이 파이슨 컨트롤러 들어가 있는 제품 혹은 이노그리 컨트롤러 또는 제가 더 싫어하는 실리콘모션 컨트롤러 이런 거 들어가 있는 애들을 종종 쓰시는데요. 이 세 제품들은 분량률이 1% 내외 높게는 2% 내외가 되기 때문에 하이닉스랑 비교하면 거의 10배 20배 많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추천드리지 않는 겁니다. 그 밑에 있는 파워도 제가 400W, 300W급의 파워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2, 3만원짜리 파워를 막상 써보면 분량률이 2, 3%대에 다다르기 때문에 1% 내외의 분량률을 보이는 마이크로닉스 클래스 2 풀체인지 오베가트나 하이퍼K 혹은 하이드로K 제품을 여러분한테 추천드립니다. 이 두 제품들은 1% 내외의 분량률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편안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조택 제품이나 에코 제품 등등의 좀 더 저렴한 제품들, 디쿨 제품 이런 것들도 있긴 한데 1만원이나 1만 5천원 싼 만큼 분명히 케이블 품질, 소자 품질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자, 인텔은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AMD는 5500GT 가시면 되고 5500GT 쓰는 이유는 4650G가 단종됐기 때문입니다. 지금 5500GT랑 4650G가 똑같은 가격이 올라와 있는데 5500GT가 10% 정도 더 높습니다. 5600G가 더 좋은 거 아니에요? 5500GT보다. 얘는 500이고 얘는 600이잖아요. 하시는 분도 가끔 있는데 둘이 똑같은 제품의 네이밍만 살짝 변경된 거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물론 클럭 차이가 미묘하게 있는데 그게 0.1클럭도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둘 실성능이 똑같기 때문에 세잔 5500GT 단일 제품으로 에임 때는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소음이 좀 심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H400 정도 쓰시면 조소음으로 쓸 수가 있고요. 보드 같은 경우에는 MK보드 이번에 넣어놨는 이유가 저는 사실 저거 좋게 생각 안 하거든요. 램슬롯 두 개 받고 없고 전원부 방열판도 없어요. 좋게 생각 안 하는데 가끔 있잖아요. 어차피 사무용도는 전원부 방열판 굳이 필요 없지 않나요? 맞는 말이죠. 사무용도가 저는 어깨에 달 생각이 없는데요? 뭐 그러면 이거 갈 수 있어요. 하지만 1번 보드를 우선 추천드린 이유가 사무용도로 쓰는 PC 가장 많이 고장나는 부분이 어디예요? 메모리 슬롯이 고장납니다. 메모리 슬롯 고장났을 때 메모리 슬롯이 4개면 옆으로 옮겨 꽂으면 문제 없을 수 있겠죠? 근데 전원부 방열판이 있다는 거는 아무래도 평균적인 수명이 이 MK보드보다는 길 테니까 MA보드를 추천드린 겁니다. 다른 A520 방열판 있고 쓸만한 보드 없나요? 하고 찾아보시면 메모리 슬롯 4개에 전원부 방열판 제공하는 보드 중에 이게 제일 쌀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냥 1번 보드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만원이라도 좀 아끼고 싶다 하신 분도 2번 가세요. 메모리 마찬가지죠. 듀얼 채널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마이크로 메모리 2개 넣었어요. 듀얼 채널 지원해야 되는 이유는 앞에 인텔에서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내장 그래픽 쓰기 때문에 그래픽 카드는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요. 보드에 따라 내장 그래픽 출력 포트 지원이 다릅니다. 꼭 확인해 주시고요. 아무래도 MK보드가 MA보드보다 출력 포트도 하나 적네요. SSD는 뭐다? 불량률 때문에 P3을 쓴다. 그리고 예산 진짜 부족할 때만 SN580 쓰시다. 앞에도 설명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파워도 앞에 설명드렸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저는 둘 중에 하나 추천드리는데요. 대부분 사무용도에서 LED 괜히 있으면 눈에 눈부시고 거슬리잖아요. 일할 때 그럴 때는 그냥 해치 미오 쓰세요. 펜 3개 들어가 있고 전면 메쉬에 LED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아담하고 무난하게 쓸만한 케이스입니다. 효도용 컴퓨터로 쓰기에도 괜찮고요. 근데 U20M 큐빅 미니 이런 케이스 또 화려한 거 좋아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좀 저렴하고 화려한 케이스 원하시면 어항형 중에서 가장 저렴한 이 케이스 쓰시면 될 거예요. 다소 쿨링이나 만듦새는 미오보다 떨어집니다. 견적을 그렇게 짜면요. 14100 인텔 사무용 같은 경우에는 게이밍 PC는 아니에요. 빨간색으로 강제해놨습니다. 유튜브 감상, 웹서핑, 간단한 사무용, 매장 포스용, 인간 감상용 등으로 저렴하게 쓸 수 있고요. 부스트 클럭이 높아서 빠릿한 느낌의 사무용 PC가 됩니다. 옆에 있는 AMD 거는요. 게임을 즐기지 않거나 아주 캐쥬럴한 게임. 왜 그러냐면 얘는 내장 그래픽이 조금 더 좋거든요. 인텔보다. 그래서 뭐 바득, 포커, 롤, 중업 정도는 돌아가요. 그런 용도로 쓰시는 분들이 적합하고요. 마찬가지로 유튜브 감상, 웹서핑, 간단한 사무용, 매장 포스용, 인간용으로는 문제가 없겠죠. i3 제품보다는 멀티 성능이 좋아. 고사양 사무용으로도 나쁘지 않습니다. 고사양 사무용은 뭔데요? 엑셀 파일 좀 용량 큰 거 열어보시거나 아니면 간단한 사진 편집. 그러니까 라이트룸 포토샵. 진짜 간단하게 할 때. 그을 때는 쓸만합니다. 좀 작업 용도로 제대로 제가 지금 용도로 사진을 편집한다 이럴 때는 이거 쓰시면 안 돼요. 그럴 때는 그래픽 카드가 있고 슈퍼 성능이 좀 더 좋은 제품을 보셔야 됩니다. 그럴 때는 한 100만 원대 보세요. 여러분 포토샵을 조금이라도 할 생각이 있다면 메모리는 16개가 2개로 올려주세요. 자 그렇게 견적자면 인텔은 부품 가격이 최저가 기준은 47만 원이고 AMD는 44만 원인데요. 실제로 최저가로는 구매가 거의 불가능하죠. 여러분 1, 2만 원 정도 더 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인텔은 조립비까지 생각해서 한 50만 원 초반 정도의 가격이 나올 거고요. AMD는 조립비까지 생각해서 한 50만 원 정도의 견적이 나올 겁니다. 성재님 처음부터 그냥 조립비 다 포함하면 되잖아요. 하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 어느 모래에서 사냐에 따라 조립비가 다소 달라요. 진짜 전염만 되는 3만 원 대신 조립을 대충 하고요. 좀 AS 잘해주고 조립 깔끔하게 해주는 데는 한 5만 원 정도 조립비를 하고요. 그쪽 양심 없는 때는 7만 원, 10만 원 하는 데도 있어요. 조립비는 다르기 때문에 제가 표기를 일부러 안 했고요. 택배비 같은 경우도 일부러 포함이 안 돼 있는 게 방문으로 사시는 분도 있는데 택배비 무조건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안 넣어놨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렇게 사무형 견적 먼저 설명드릴 거예요. 그 다음은 게이밍의 시작 70만 원, 80만 원 사이의 견적을 보여드릴게요. 요보다 낮은 가격으로는 게이밍 PC 짜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아니던데요 성재님. 50만 원, 60만 원으로 그래프카드 넣고 짜줄 수 있던데요. 거기 넣는 그래프카가 너무 저성능이거나 아니면 거기 들어가는 SSD나 보드 같은 게 쓰면 안 될 정도로 패크 능력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게임을 하겠다면 FHD 기준으로 최소 80만 원 정도 잡으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물론 제대로 하겠다면 100에서 110만 원대 가는 게 맞고요. 일단 CPU가 좀 달라졌죠. 저번에는 12100F를 썼는데 지금 14100F랑 12100F랑 만 원밖에 차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14100F가 성능이 12%나 더 좋아요. 그래서 좀 더 빠릿하고 프레임 바가 약간이라도 좀 더 되는 14100F를 기본으로 집어넣고요. 기본 쿨러 쓰세요. 예산을 아껴되잖아요. 80만 원에 쿨러 달기에는 좀 그렇잖아. 기본 쿨러 쓰시고 보드는 H210MK부터 추천드리겠습니다. 물론 2번 보드가 더 좋긴 한데 2번 보드 가장이 생각보다 가격 교체가 있죠. 4만 원이나 차이 나니까 그 4만 원으로 램 용량 늘리거나 SSD 용량 늘리는 게 더 현명합니다. 그럼 2번 보드는 왜 나눠 안 돼요? 2번 보드는 1번 보드와 다르게 차후에 i5 중급 정도는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1번 보드는 i5도 제 성능이 안 나와요. 업그레이드 아직 아예 포기해야 되는 거고요. 2번 보드 같은 경우는 SSD 슬롯도 두 개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500기가 달고 쓰다보면 부족했을 때 1테라 하나 더 달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2번 보드는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2번 보드는 램 슬롯 4개라서 램 슬롯 블랙이 잘 낫나 그랬죠? 옮겨 꽂으면 여전히 듀얼 채널 지원에 쓸 수 있고요. 그런데 2번 보드는 전원부 방열판하고 SSD 방열판도 제공해주기 때문에 PCI 4.0 SSD 쓰겠다면 방열판 추가로 살 필요가 없고 전원부에 방열판이 있다는 거는 약간 더 높은 CPU 커버가 되는 것도 있고 기본적으로 보드의 수명이 길 수가 있죠. 기대 수명이 약간 더 길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긴 있어요. 4만원의 값어치가 있다 없다는 여러분이 판단하시고 대부분 저렴하게 짜실 분들은 1번 그리고 조금이란 확장성이 필요하신 분들은 2번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메모리는 마이크론 메모리 8개가 2개를 넣었는데 게이밍 용도로 쓰거나 아니면 이거 가지고 또 뭐 간단하게 포토샵 같은 거 하실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메모리 16개가 2개 가야 되겠죠. 고사인 게임 한다 이러면 16개가 2개 할 땐 SNCore 클레브 메모리 16개가 2개 쓰시면 됩니다. 얼마 전까지면 제가 이거 추천목록에 안 넣었는데 그 이유는 이 메모리가 초천개 나왔을 때 분량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나온 지 몇 년 흘렀고 최근에 써보니 분량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고작 2만원만 더 주면 16개가에서 32개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 SNCore 메몬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80만원대에서도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에는 70만원 중후반으로 사겠다면 RX 6600 빼고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RX 6600은 2060 슈퍼랑 비슷한 수준의 성능을 보이기 때문에 꽤 가성비 좋은 그래픽카드입니다. 저걸로 시작해야 그래도 FH돼서 80프레임 정도 뽑아주면서 게임을 즐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돈 조금 더 있다면 7600까지 넘어가는 게 좋아요. 7600 가면 4060급이기 때문에 프레임이 100 이상 뽑아져요. FHD에서 대부분 게임을 좀 즐겁게 상호부로 즐길 수 있겠죠. 대신 2번으로 가시면 80만원 중반 정도의 견적이 나오니까 여러분 예산에 따라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돈 더 준 만큼 성능이 더 나와요. 2번이 SSD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하이닉스가 제가 써본 SSD에서 가장 분량률이 적었다. P31 그래서 P31을 우선 추천드리는데 예산이 진짜 빡빡하신 분들 여기는 아무래도 저가형 견적이잖아요. 그런 분들은 SM850 그나마 디렌리스 제품 중에서 쓸만한 이 제품 추천드립니다. 파워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닉스 풀체인지 500W나 하이퍼 K 프로 500W로 충분히 저 정도의 그래픽카드 달고 i3는 커버가 됩니다. 이 밑에 좀 더 저렴한 만원, 만원, 만원 저렴한 잘만, 앱코, 디쿨파워 등등이 있는데 쿨마 이런 파워들 그런 애들이 많이 꺼보다는 QC를 좀 덜 하는지 분량이 좀 더 높고 케이블이나 소자 품질이 약간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마이크로닉스 제품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는 게이밍 제품이기 때문에 아이구즈 해치 미오나 DK200, 쿨맥스 같은 메쉬 타입의 케이스를 추천드립니다. 미오는 아예 LED가 없는 제품이고요. 그리고 좀 아담한 편입니다. 미오에 비해서 DK200이나 쿨맥스 제품은 조금 더 큽니다. 특히 쿨맥스 제품은 전면 펜이 무려 140mm 펜을 제공해주고요. 전면에 USB-C 타입을 지원해주고 지금 11월 한정으로 이벤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 펜을 6개를 끼워줍니다. 그래서 이게 LED 온오프도 되고 쿨맥스 제품이 참 좋은데요. 단점은 지금 추천하는 보드 중에서 어차피 C타입을 지원 안 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C타입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메인보드에서도 지원을 해야 이 C타입을 케이스에 있는 C타입을 꽂아서 쓸 수가 있거든요. 얘는 지원해도 어차피 여러분은 못 쓰겠죠. 보드 그럼 C타입 지원한 거 쓰면 되잖아요. C타입 지원하는 보드는 16만원, 17만원이에요. 그래서 배우보다 배꼽이 크기 때문에 좋은 케이스지만 3만 8천원짜리 치고는 장점 중에 하나가 빠진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DRX70까지도 써도 되긴 되는데 얘는 펜 속도를 절반으로 줄이는 저소음 모드가 있습니다. 근데 전면에 필터를 겸용하는 메시 타입 망을 빼기 쉽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이것도 장점이 좀 있는 케이스니까 이거 4개 중 정도에서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렇게 견적을 짜면요. 초고사양 게임은 어느 정도 옵션 타입이 필요합니다. 디아2, 오버워치2, 롤, 배틀그라운드, 피파 온라인 등등은 최상호부로도 불편함 없이 즐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사양 게임을 즐기는 데 적합하고요. 아무래도 80만원대 PC다 보니까 이거 아주 다용들어 쓰기에는 CPU 성능이 좀 떨어지고 그리고 초고사양 게임하기에는 좀 떨어지니 그런 분들은 한 100만원, 110만원대 PC를 보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4100F의 RX 6600조합은 부품가격 최저가 기준으로 70만원 정도 나오는데 실제 구매가는 한 72,3만원 나오겠죠. 조립 공인비 생활은 77만원, 8만원 정도 나올 거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14100F의 RX 7600조합은 80만원 정도 부품가격이 나오는데 실 구매가는 한 86,7만원 정도가 나올 것입니다. 둘 중에서 뭐 쓰는 게 좋은데 하면 저는 돈을 조금 써서라도 밑에 거 선택하는 게 낫다 생각해요. 게임 프레임이 20% 이상 차이 나거든요. 20,30% 차이가 차이 납니다. 근데 10만원만 더 넘은데요. 10만원의 성능 20% 이상 상승. 2번이 맞지 않을까요? 그래서 FHD 게이밍 시장은 약 80만원대부터 시작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자, 이제는 가정에서 표준으로 많이 쓰는 PC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주식 초단타 치는 거 아니면 충분히 할 만하고 포토샵 준 전문가들도 램 용량만 늘리면 할 만하고 라이트룸 분명히 쓸만하고 5분짜리 간단한 영상편지 할 만하고 좀 여유로운 사무용 사무용으로 쓰는데 파일 용량 큰 거 열어볼 때 그럴 때도 괜찮고 아까 얘기했던 영화 감상 이런 거 다 되고요. 게이밍 프레임 자체도 아까 전에 소개시켰 주셨던 PC보다는 프레임 방어도 조금 더 잘 되고 아무래도 평균 프레임도 더 높게 뽑힙니다. FHD에서 고사양 게임을 즐길 때 혹은 중사양 게임을 즐기고 다용도로 쓸 때 표준 PC 견적은 두 개로 갑니다. AMD 견적과 인텔 견적인데요. 가끔 AMD CPU에 인텔 보드를 집어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쪽은 인텔 전용이고 저기는 앞에는 AMD 전용이에요. 그래서 가로 세로잖아요. 세로로 쭉 내려가셔야 돼요. 일단 AMD를 먼저 설명드릴게요. 5600 5600 가격에 5600이랑 맞먹는 CPU는 12400벌크밖에 없죠. 5600X 5600과 승차에 거의 없습니다. 근데 6만원 정도 더 비싸니까 갈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5600 단일 품목으로 추천드립니다. 쿨러 같은 경우에는 꼭 다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달면 클럭이 0.1 정도 떨어지고 소음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쿨러는 AG400이나 지금 어셋인 X 120 시리즈 둘 중에 선택하면 될 거예요. 어셋인 X 120 시리즈는 화이트 쿨러도 있습니다. 둘 다 2만원 정도밖에 안하기 때문에 크게 부담은 가지 않고요. 보드 같은 경우에는 맘만 B550 프로 RS 갔어요. 이전에 추천하던 보드가 문제가 있어서 이걸 추천한 게 아니라 둘이 가격이 붙었는데 프로 RS가 박력판이 훨씬 크게 들어가 있습니다. 조금 더 이쁘기도 하고요. 그래서 가격이 별로 격차가 없기 때문에 프로 RS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 프로 RS는 PCI 4.0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래픽 슬롯에 여러분이 요즘 나오는 그래픽이 달더라도 성능 제한이 없어요. 4060, 4060, 태아 이런 거요. 그래서 그런 데 장점이 있고 그리고 M.SS 슬롯을 두 개 지원하는데 단점이 하나 있다면 아래 슬롯의 속도가 절반입니다. 그래서 1600, 1700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게 단점입니다. 물론 체감은 별로 안 될 겁니다. 어쨌든 무난하게 쓸만한 B250 보드인 것 같고 이번 보드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브 모습에서 써서 전개력을 조금 아끼고 그리고 최상위 CPU 5000C 중에서 제일 위에 거 5950X까지도 문제없이 업그레이드 가능한 보드입니다. 거기에다가 사운드 칩도 그럭저럭 괜찮은 중상급을 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스피커나 헤드셋 5만원 넘어가는 걸 쓰고 있다면 체감될 정도 사운드 질이 좋습니다. 3번 같은 경우에는 돈이 없다. 쩔 수 없다. 만원 2만원이라도 아끼자. 그래서 3번 가세요. 보통 추천 안한다는 얘기죠. 메모리는 마이크론 메모리 8기가 2개 쓰는 게 라이트한 게임 하기에는 충분할 거고요. 여러분이 다용도로 쓰겠다면 16기가 2개를 가세요. 단독 2만원으로 그러니까 6만원만 주면 16기가 2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중에 선택하는 게 가장 현명한 것 같고요.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에는 4060 톰워크가 지금 듀얼펜 4060 모델 중에서 저렴하고 그나마 메이저 브랜드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고요. 여러분이 AS 좀 중시하고 저는 조금 더 쿨링 성능이 좋은 거 원한다. 소음 대비. 그러면 이제 스톰엑스 듀얼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엔테크 거. 톰워크가 쿨링은 좋은데 소음은 약간 있거든. 그리고 마찬가지로 4060 Ti 톰워크도 4060 Ti 2팬 중에서 저렴한 제품이에요. 저렴한 제품이고 그나마 메이저 제품이고요. 그리고 엔테크 넣은 이유? 똑같은 이유입니다. 소음이 조금 덜 나고 쿨링은 비슷하고 AS 좋아서 엔테크급 넣었습니다. 근데 얘 가격격차가 거의 5만원 정도 나니까 가성비 유저는 4060 Ti 톰워크 쓰시고 나는 가성비보다는 AS 중요하고 소음이 좀 중요하다 싶은 분들은 엔테크 4560 Ti 스톰엑스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사파이어 라데온 7600 왜 이러나 안 돼요? 이거는 4060급인데 견제 다 작아 보니까 내가 2, 3만원 초과한다. 그럼 약간 뭐 드라이버 내가 찾아서 불편한 감수에서 깔아야 되는 이상 없는 드라이버 그런 거 정도는 참을 수 있다. 가성비 좋은 모델 2, 3만 아낄 수 있는 거 없냐? 그럴 때 3번 선택하는 겁니다. 대부분 유저는 그냥 1번, 2번에서 선택하기 좋겠죠. 자 P31 500기가 왜 쓰냐? 참 가성비가 별로인데도 불량이 안 나왔습니다. 전용장치 불량 한 번 나오면 윈도우 새로 가는데 시간 많이 걸리잖아요. 전용장치 불량은 PC 사용도 못해요. 그래서 내 데이터가 소중하신 분도 1번 선택하시는 거고 아니 성장님 내 데이터 소중한데 용량 좀 큰 거 쓰고 싶은데 한 번 2번 가세요. 2번이 PCI 4.0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3.0 제품과 비슷한 가게에 나오고 불량이 1번보다는 조금 높아요. 한 두세 배 높은데 1번이 0.1%라고 그렇고 얘도 0.23%밖에 안 됩니다. 불량이 마찬가지로 낮은 제품이니까 요거 쓰는 것도 괜찮고 1테라 갈 때 1테라 가성비 핏 불량률이 대략적으로 0.34%쯤 되는 거 PN9회원 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얘는 2만원 정도 다 아낄 수 있어요. 이 1, 2, 3번에서 가는 게 제일 베스트예요. 가끔 뭐 디렘리스 들고 오면 용량 좀 차면 디렘리스는 좀 크게 느려지는 경향이 있어서 별로고 그런 거 치고 돈도 별로 못할게요. PN9회원하고 비슷합니다. 그 외에 아까 얘기했던 파이슨 컨트롤러 아니면 인어그리스 컨트롤러 그것도 아니면 더 별로인 몇몇 컨트롤러 있잖아요. 그런 거 들어가 있는 거 보급형 쓰시는 분들 그런 분들 그거 불량률 1% 넘어가는 게 많아요. 진짜 잘 만들어져요. 0.5, 0.6 정도의 불량률이고 높은 애들은 1, 2%가 넘어가는 불량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추천한 애들보다 심하게는 1, 20% 불량률이 많고요. 덜 심해도 3, 4배 불량률이 많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파워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4060Ti도 쓸 수 있으니까 600W로 늘려줬습니다. 4060Ti의 권장이 650W라 적혀있는데 신경 쓰지 마세요. 650W 필요 없습니다. 4060Ti의 200W까지 전력 소비량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뭐다? CPU 전력 소비량도 100W짜리야. 그럼 합쳐서 얼마예요. 300 정도 나오겠지. 그럼 600이면 넉넉하다. 600급 가시고 600 중에 가성비 좋은 모델이 불량도 적고 나이코닉스 클래시2 그리고 하이퍼 K 정도입니다. 하이드로 프로도 괜찮긴 한데 사실 이 돈이면 골드급 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4번 골드급도 한번 더 놔봤어요. 대부분 유저는 1, 2번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완번째 사시면은 디쿨파워나 에코파워 이런 거 들어가 있는데 잘만파워 이런 거 걔네들 잘 안 팔려서 떠리러 들어가는 거 집어넣어서 만번째 파는 거거든요. 당연히 품질이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 제가 추천한 제품보다는 떨어져요. 얼마나 떨어지는지는 업체마다 다르게 생각하겠지만 저는 여러분 일반 유저라면 이 정도급에서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집에 파워 여유 있고 이런 거 아니잖아. 고장 나오면 바로 되찾을 수 있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대부분 유저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목록에서 가십시오. 케이스는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이 1, 2, 3, 4번 중에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각자 특징에 대해서 70만 원대 견적 얘기할 때 얘기했으니까 참조해 보시고요. 자 그러면 MD 견적은 끝난 거죠. 인텔 견적도 바로 설명드릴게요. 인텔 견적은 거의 똑같은데 CPU는 11400F로 가는 겁니다. 5600 대비 12400F의 장점이 뭔데요? 멀티 성능과 싱거 성능이 10% 높습니다. 근데 가격은 거의 똑같아요. 대신 보드 가격을 조금 더 비싸게 먹긴 하죠. 그래서 총 가격 따져보면 2, 3만 원 비싸긴 한데 어찌 됐든 성능이 그만큼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괜찮아요. 12400F도. 인텔의 좋은 CPU 중에 가성비 좋은 CPU 중에 매단된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얘도 쿨러는 다시 해야 되고 벌크니까요. 최후에 쿨러가 없어서 무조건 다시 해야 됩니다. AG400 추천드립니다. 보드는 550 보드 못 씁니다. 인텔의 인텔 보드인 760 보드 쓰셔야 됩니다. 760 DS3H가 전원부 방열판 있고 SSD 방열판 있고 램 소켓 4개 있고 i5 중급부터 하끝까지는 커버되는 가성비 좋은 보드예요. 그리고 똑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 BU90MA가 있습니다. 얘도 거의 다 똑같은데 전원부 방열판이 조금 더 큽니다. 그래서 조금 더 큰 만큼 3천원치 큰 것 같아요. 3천원 더 비쌉니다. 1번 쓰든 2번 쓰든 거의 옵션이 똑같기 때문에 방열판 좀 더 큰 것 빼고 여러분 편한 대로 하시고요. 메모리 아까 전에 설명드렸죠. 라이트한 게임 유저라면 8기가 2개로 충분한데 내가 이 PC를 다용도로 쓸 생각이 있거나 아니면 게임을 좀 고상인 게임을 하겠다면 SNCore 16기가 2개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2만원만 더 투자하면 돼요.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에는 내 예산이 100만원 정도면 4560 가는 거고 그리고 110만원 정도면 4560 Ti 가는 겁니다. 각 그래픽 카드의 특징에 대해서는 AMD 쪽에서도 설명했고 SSD나 Power AMD 쪽에서도 설명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렇게 견적 짰을 때 5600X와 0.2클럽밖에 차이 안나는 5600을 사용해서 12400F와 비교했을 때도 게이밍 기준으로는 별 성능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싱글 성능과 멀티 성능이 12400F가 10%씩 더 높기 때문에 다용대로 쓴다면 12400F 가는 게 조금 더 좋겠죠. FHD 대부분 게임 프레임은 80에서 100 정도로 뽑아주기 때문에 10세대 11세대랑 비교해도 게이밍 성능이 우위에 있고 11세대 i9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가성비는 엄청 좋은 제품이 되겠죠. 포토샵이나 간단한 영상 편집 길지 않은 거 5분짜리 숏 5분짜리 숏영상 이런 것도 충분히 편집할 수 있는 정도인데 그럴 때는 램을 16기가 2개로 넘어갈 수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5600에 B550 RX 7600 가성비 조합은 부품 가격 대충 80만원 후반 정도 되고 실구매가는 93만원 4만원 정도 되겠죠. 그리고 이걸 4060으로 바꿔서 좀 더 편하게 쓰시겠다면 한 96만원 정도의 구매가 가능해 보입니다. 그 옆에 거는 12400F로 변경해서 9세대 11세대 i7 i9과 비교해도 딸리지 않는 게임 성능 5600과 똑같은 평가죠. 근데 5600보다도 게임 성능이 조금 더 높긴 합니다. 몇 프로? 그리고 포토샷 라이트룸에서도 괜찮은 성능을 보여줘요. 물론 14600K 가면 더 괜찮겠지만 좀 부담스러운 가격이니까 이 정도만 가도 사실 아주 프로페셔널한 분들 빼고 적당히 집에서 부업하는 수준은 충분하다 생각해요. 그리고 영상편집도 좀 되는데 영상편집하기에 넉넉하진 않습니다. 영상편집 임무는 14600KF부터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포토샵과 라이트룸 간단한 영상편집 같은 경우 겸한다면 똑같이 메모레인 16개가 2기로 넘어가서 약 120만원 가까이 견적을 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마이천 400F의 4060으로 짜면 실 구매가 한 100만원 정도에 구매 가능하셔야 보이고 마이천 400F의 4060Ti로 가신다면 실 구매가 한 112만원 정도에 구매 가능해 보이십니다. 참고로 4060과 4060Ti는 실 프레임 격차가 12에서 15% 격차라서 가성비는 4060이 좀 더 좋은 편입니다만 4060Ti로 간다면 FH에서 143 모니터도 얼추 커버 될 정도로 나름 성능이 좋은 편이기 때문에 돈 조금 더 주고 그러니까 100만원이냐 110만원이냐 차이잖아요. 10만원 더 주고 4060Ti 가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4060보다 가성비가 떨어진다 뿐이지 엔비디아 제품치고는 가성비가 나쁘지 않은 편이라서요. 자 그렇게 여러분한테 가정용 표준 PC 한번 설명드렸고 이번에는 진짜 다용도 PC를 설명드릴게요. 게이밍을 즐기는데도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5600이나 12400F보다는 20%에서 15% 정도 더 프레임 방어를 잘하고요. 영상편지 입문용으로 쓰기 좋고 작곡 입문용으로 쓰기도 좋습니다. 포토샵, 라이트룸은 전문가가 쓰기에도 괜찮고요. 주식 스케핑 치기에도 좋은 PC입니다. 쉽게 말해 진짜 말 그대로 집에서 웬만한 용도는 다 커버되는 PC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 이유는 CPU를 확실하게 등급업을 했기 때문이에요. 가끔 12400F 대신 13400F나 14400F를 게이밍 용도로 집어넣는 업자분들이 보이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해당 제품들은 실제로 게이밍에서는 12400F와 1% 정도밖에 차이 나지 않습니다. 많이 차이 나 봤자 그래픽카드 좀 좋은 것이어서 CPU 연결 받는다고 해봤자 2, 3%밖에 차이 안 나요. 근데 이 14600KF는 그런 조금만한 차이가 아니에요. 10% 이상 차이 나거든요. 최소 프레임 범위는 15%로 이렇게 차이 나요. 이유가 있는데 i5 하급들은 13, 14세대 제품이라 하더라도 12세대 기반으로 만들어지고요. i5 K 버전부터 13세대 기반으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L2 캐시가 두 배나 많습니다. 이 캐시는 게이밍에 큰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 기본 클럭이 높고 ECO 숫자가 많기 때문에 멀티 성능도 뛰어나요. 쉽게 말해 싱글, 멀티 다 뛰어나고 게이밍 성능까지 좋은 CPU라는 겁니다. 가격 대비 지금 원래 40만원 초반에 팔던 걸 3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인텔이 자기가 약자라는 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 제품으로 선택하시고요. 14700KF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높은 멀티 성능을 필요할 때 그러니까 영상 편집을 조금 더 전문적으로 할 때 혹은 작곡을 조금 더 전문적으로 할 때 넘어가시면 되고 대부분 여전히 14600KF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상 편집하시는 분들 중에서 프리미어 프로를 쓰신다면 퀵싱크 기능을 빼놓을 수 없는데 그거 쓸 때는 KF 말고 K로 쓰시면 퀵싱크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4600KF는 작업률 들었을 때 RC1900 같은 뛰어난 듀얼 타워 쿨러면은 커버가 됩니다. 근데 대부분 여자가 좀 저렴한 걸 넣으려고 하더라고요. S620이나 아니면 AG620 아 620X구나 어세신 120SE 이런 것들은 사실 작업률도 돌려보면 온도가 매우 높게 찍혀요. 이 둘의 성능계차가 좀 있기 때문에 순수 게이밍 유자나 지금 말씀드린 AG620이나 어세신 120SE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용도로 쓰시겠다면 RC1900 정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소켓 가이드까지 추가하시면 한 추가로 2도쯤 더 내려갑니다. 그리고 i7을 가서 진짜 전문적으로 영상 편집이나 작곡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순행 쿨러로 쓰셔야 됩니다. 우선 추천드리는 건 발키리고 발키리가 좀 비싸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라니 SE360 쓰시면 됩니다. 발키리가 뭐가 더 좋은데요. 성능이 한 1,2도 더 잘 잡아주고 펜 분량이 적습니다. 여러분 용도에 따라서 혹은 CPU 종류에 따라서 쿨러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박교포를 뺀 이유가 있는데 실제 여러 번의 테스트를 거쳐 보니 터프 보드하고 박교포 보드하고 똑같은 CPU를 넣었을 때는 전원부 온도가 비슷합니다. 아마 총 출력량은 박교포가 높을 텐데 출력량 대비 모스펙 품질이 살짝 떨어지는 거 써서 그런 것 같아요. 아니면 방열판의 품질이 약간 다르거나 두께 같은 거 그래서 터프 플러스로도 충분히 위에 얘기하는 CPU를 박교포랑 동일한 온도로 잡아주고요. 터프 플러스가 박교포 대비 가격 기준 비교했을 때 비싸지가 않아요. 아소스와 AS가 그래도 MSI보다 좋은 편인데요. 그리고 나머지 옵션은 똑같기 때문에 터프 플러스를 우선 추천드리고요. 출력량이 조금 박교포보다 떨어지더라도 그리고 만약에 터프 플러스 2가 물건이 없다면 기가바이트 워로스 엘리트나 박교포를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해당 보드 같은 경우에는 DDR5 보드고 14600KF든 지금 추천했던 14700F든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제가 i7을 웬만하면 Z보드 가라고 자꾸 얘기했던 이유가 B보드에서 전압이 너무 높게 나오고 온도가 안 잡혔던데 바이오스패치 다 하고 나면 B보드에서도 전압이 좀 내려가고 물론 Z보드보다는 살짝 높습니다. 절약 제한이 걸리기 때문에 사용이 가능해서 이전은 B보드 쓰셔야 됩니다. 물론 뭐 14700F라서 그런거에요. 그리고 2번 보드 같은 경우에는 와이파이 블루투스 기본 지원에 사운드 칩 1번에 있는 보드들 박교포부 포함해서 전부 다 제일 싸구로 쓰는데 얘는 최상급 사운드 칩을 씁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래픽 카드 제거하기 쉬운 버튼 원터치 버튼 제공해주고 외형도 스트릭스 보드가 보니깐 이쁩니다. 그래서 충분히 3만원 정도의 투자 값어치가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더 고급 보드를 원하신다면 2번 보드가 괜찮습니다. 3번 보드 같은 경우에는 14600KF나 KCPU 오버클릭 가능하죠. 또는 내가 많은 확장성이 필요할 때 캡쳐보드라든지 사운드 카드라든지 이런 것들 추가로 다신 분들 정도 있잖아요. 아니면 따로 랜카드를 추가로 둔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M보드는 그래픽 카드 달고 나면은 대부분 실롯이 가려져요. 그래서 추가 확장 포트를 못쓰는데 Z보드 가시면은 여유롭게 PCIe 장치가 들어가 있죠. 자 그거 생각해서 이거 가시거나 전원부 빵빵합니다. 사운드 칩 상위 칩이 씁니다. 하여튼 뭐 그런 이점이 있으니까 업그레이드 생각해서 이거 쓰는 것도 괜찮고요. 나중에 I9까지 커버되겠죠. 3번은 업그레이드 혹은 많은 확장색이 필요하신 분들이 가시면 됩니다. 자 보드는 자기 필요성에 따라 선택하는 건데 대부분 유저는 1, 2번 선택하면 될 겁니다. 메모리 같은 경우는 팅그룹 메모리 5600을 추천하는데요. 팅그룹 말고도 SM코어라든지 그 외에 하이닉스, 삼성 메모리 상당히 많습니다. 종류가. 근데 일반적으로 쓰는 껌딱지 메모리가 하죠. 표준 메모리, 제작 표준 메모리는 팅그룹 메모리가 분량이 적어요. 제 판매량 대비 가장 적었고요. 그리고 그런 것 치고는 가격도 안 비쌉니다. 요거 쓰시고요. SM코어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8i 확장을 따로 서면에서 판매합니다. 요거 사시면 오버클럭하기 좋습니다. 여기에 자원 컴포니 램 방열판 달아서 삼성 메모리는 1, 2번 품절났을 때 그냥 대처하는 제품으로 넣는 겁니다. 하이닉스 메모리 너무 비싸거든요. 에이데이터 메모리도 있고 그렇긴 한데 에이데이터 메모리는 아무래도 팅그룹보다 분량률이 좀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1번 선택하세요. 1번도 간단한 오버클럭 정도는 가능합니다.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용도에다가 선택하십니다. QACD 가야 된다. QACD를 사서 모니터 샀다. 그럼 그냥 1번 선택하세요. 4079 슈퍼 4079 슈퍼를 선택했을 때 3펜 중에 거의 제일 저렴한 메이저 브랜드 제품은 4079 슈퍼 토마워크고요. 이 엠텍 같은 경우에는 AS 잘해주고 이 컬러풀보다 그리고 화이트 그래픽 카드고 거기다 소음도 토마워크보다 조용합니다. 그래서 엠텍 까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2번 같은 경우에는 QHD 165 모니터 쓸 때 아니면 4K에서 저사양 게임 할 때 그럴 때 2번 선택하시면 됩니다. 4070 Ti 슈퍼 4K에서 고사양 게임 하기에는 4070 Ti 슈퍼도 부족합니다. 4070 Ti 슈퍼가 아무래도 그냥 4070 슈퍼보다는 가성비가 떨어집니다. 7700 XT는 예산이 진짜 부족한데 QHD 입문해보고 싶다 QHD 프레임이 좀 덜 나와도 괜찮다 그런 분들이 이 7700 XT 가시면 될 것 같고요. 7800 XT는 4079 슈퍼보다 살짝 떨어지는 수준의 성능을 보이는데요. 스팀 게임 위주로 한다면 나름 3080급 성능이 나오고 3080 중고로 사는 것보다 아직도 중고가격이 비싸더라고요. AS 충분히 뽑아주는 7800 XT 쓰는 게 이거 할인 조금만 받으면 가격 괜찮거든요. 더 가성비가 좋아보여서 넣어놨습니다. 5번 같은 경우에는 4080 슈퍼 고지수목 후속기인 5080이 나옵니다. 1월 달에 출시될 예정이라서 아무래도 추천 순위에서 많이 뒤로 밀리고요. 저 제품은 4K 모미터에 권장드립니다. 여러분 모미터 종류에 따라서 그래픽 카드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SSD SM850X가 이제는 1순위로 바뀌었습니다. P500이 1테라로 넘어가면 가격이 P31이 1테라로 넘어가면 가격이 136,000이라서 SM850X보다 비싸요. 물론 얘가 안정성은 더 좋습니다. 분량이 0.1%고 얘는 한 0.23% 정도 해요. 근데 사실 그 정도는 체감이 안되지 않을까 둘 다 1%가 채 안되잖아요. 그래서 웬디 제품 선택하시고 PCIe 4.0의 속도도 체감하시고 좀 더 저렴하게 사시고 이게 제일 좋은 것 같고요. 어차피 160에서 300만 원대도 사실 어느 정도 가성비를 생각하고 사는 라인업이거든요. 그리고 진짜 안정적이고 원하시는 분들은 P31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안정적인데 고성능 제품은 없냐 하면 가성비는 없지만 990%라는 선택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순수 가성비만 원하는데 디렌리스는 쓰기 싫고 디렌리스는 아무래도 분량률도 확실하게 더 높고 속도 좌우도 심하죠. 용량 좀 차면 찰수록 그런 경우에는 PN9회원을 가성비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왜 쓸만한 거는 뭐 980%라든지 아니면 P4일 정도까지만 쓸만하지 나머지 들고 가서 이건 어때요? 저건 어때요? 웬만하면 질문을 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제가 실험 컨트롤러 들어간 애들은 분량률이 비교가 안 돼요. 그냥 기본이 1%대고 많이 나오는 애들은 2, 3%도 나와요. 파워 같은 경우에는 407010W 쓰든 7800XT 쓰든 7700XT 쓰든 700W로도 커버가 돼요. CPU가 전력소변에 그리 높지 않기 때문입니다. 커버되는데 이건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하면 선택하는 거고 대부분 유저는 1번 선택하면 좋겠어요. 마이크닉스 파워 욕먹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국내 1위의 판매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격 대비 그냥 품질이 좋아서 그래요. 아반떼라 생각하십시오. 아반떼가 왜 많이 팔리나요? 가격 대비 품질이 좋아서 그렇습니다. 만익을 대충 그쯤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거보다 저렴한 골드 파워 자꾸 들고 와가지고 스컬 파워라든지 아니면 A750GL MSI 파워라든지 스컬 파워말고 그 전에 세고탭 파워 막 가성비 좋다고 우기신 분들 그 얘기하기 전에 앞서 제 영상 하나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파워 용량 같으면 싼 게 가성비 맞냐 라는 영상 보는 순간 세고탭하고 스컬 파워는 사고 싶은 생각이 없어질 겁니다. 하여튼 제가 추천한 목록 중에 쓰시고요. 그래도 마이크로렉스보다는 좀 좋은 거 쓰고 싶다. 그러면 FSP의 하이드로 G프로 쓰시면 됩니다. 나온지도 꽤 오래돼서 검증이 충분히 됐고 소자료도 좋은 거 쓰고 FSP는 알죠? 믿을 만한 브랜드입니다. 제가 브랜드 보고 파워 사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FSP는 욕할 거 없어요. 자 좀 더 조용하게 쓰고 싶다. 그러면 파워 용량 100W 정도 늘려주시면 됩니다. 850W로 가시면 좀 더 조용하게 쓸 수 있고 혹은 4080 쓸 거면 850원 넘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MSI GL은 구린데 GL 왜 구릴지 이 영상 보시면 알 수 있어요. 근데 또 G는 나름 나쁘지 않은 소자 품질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G는 또 싼 맛에 한번 써볼 만하지 않느냐 싶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FSP의 하이드로 G프로 850 참 좋고요. 얘는 이제 ATX 3.0으로 개선까지 되었어요. 시선이 GX850도 좋은데 지금 물건이 별로 없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FSP 기록하는 게 무난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여튼 80 슈퍼 사시는 분들은 850W 이상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케이스 여기서 설명 새로 드릴 텐데요. 케이스는 이제 좀 윗급을 봅시다. DS900은 수냉 가실 때는 괜찮습니다. 그러면 수냉이 상단 배기팬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기 팬 기문도 안 들렸고 측면에서 후면에 하나밖에 없거든요. 공레오 가능성으로 쿨링이 좀 구립니다. 전면이 꽉 막혀있는 어항형 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저렴하게 전면 뚫려있고 플레이 상공은 LED가 없고 L600은 LED 연동이 됩니다. 근데 둘 다 이제 팬 6개 지원해주고요. 그래서 쿨링 괜찮고 저렴한 케이스라 보면 될 것 같고 3100M V2 같은 경우에는 이 앞에 애들보다 팬 품질이 좀 더 좋습니다. 풍량이 좋아요. 대신 소음도 좀 있습니다. 소음에 민감하지 않고 쿨링이 좋았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간보 늦게도 적당히 괜찮았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요구하시면 돼요. 얘가 불량이 많지도 않아요. L600 콰이어트는 팬 스펙은 그냥 그런데 조소음 팬이 들어가 있어요. 팬 에이스 기간이 보통 케이스는 6개월 이렇게 잡아준데 얘는 좀 더 깁니다. 대신 LED가 없고 팬 기본 팬 4개 제공 해줍니다. 그리고 DLX21은 여기에 있는 케이스 중에서 간판 두께가 제일 두껍고요. 가장 많은 옵션을 제공 해줍니다. 나온지는 오래됐지만 그만큼 개선이 많이 되어서 든든한 굿박 같은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어느 케이스 살지 고민될때는 DLX21 선택하시면 실패는 없습니다. 그렇게 이정도 케이스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견적은 그러면 14600KF 추천하는 제품 중에서 제일 저렴한 그래픽카드인 7700XT 달았을 때 QHD에서 80에서 100프레임 정도 그리고 FHD에서 144프레임 정도 나오는 게임인 PC가 완성이 됩니다. 14600KF 썼기 때문에 대부분 게임에서 프레임 방어 어느정도 되고요. 작곡 영상 편집 렌더링 인코딩 잘 돌아가고 그리고 포토샷 라이트룸도 프로가 하기에도 충분히 부족함 없는 뛰어난 성능을 보여줍니다. 그런거 치고 가격도 생각보다 저렴해요. 160만원정도 되면 실구매가 가능하게 보이고요. 2번 같은 경우에는 거의 똑같은 조합에 그래픽카드가 변경되었죠. 상우치공 슈퍼로 바뀌었습니다. 상우치공 슈퍼는 트리플 에이크 게임이라고 부르는 게임 10종 평균 게임 프레임이 약 130에서 140정도 합니다. QHD 144모니터 사실 때 돈을 좀 더 주고도 확실하게 프레임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물론 CPU는 똑같은 걸 썼기 때문에 작업에서는 성능이 같겠죠. 대략적으로 195만원 거의 200만원에 가까운 비용을 내야 구매가 가능해 보입니다. 그 옆에 있는 4070 TI 슈퍼는 FHD 240 모니터나 QHD 165 모니터 쓰시는 분들이 조작하시면 좋아요. 대략적으로 235만원정도로 시구매가 가능해 보이고요. 그리고 4080 슈퍼 조합 이거는 4K 4K의 100프레임에서 80프레임정도 뽑아주거든요. 상업기준으로 4K의 약간 옵션 타입에서 입문용으로 쓰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의 조합으로 가시면 됩니다. 4K 모니터 사고 70T 슈퍼나 79 슈퍼 가면 성능이 좀 짜칩니다. 4K는 뛰어난 고화질러 게임을 즐기기 위한 모니터란 말이에요. 근데 막상 70 슈퍼 이런거 가가지고 옵션 타입 줌음 내려놓으면 FHD에 풀옵 해놓는 것보다 화질 구지가 됩니다. 텍스트 자체가 뭉개지고 폴리곤이 적어지거든요. 그래서 괜히 그렇게 쓰지 마시고 4K 모니터 쓸 생각 있다면 역시나 돈 좀 모으셔야 됩니다. 좀 모아가지고 80 슈퍼 까지는 가는게 좋아요. 자 이렇게 여러분한테 다용대로 쓸 수 있는 인텔 견적을 알려드렸는데요. 저는 CPU를 굳이 다용대로 안 써도 되는데 좀 가성비 챙길 수 없나요? 또는 어 저는 게임에 좀 더 치중하고 싶어요. 게임 프레임 좀 더 방어할 수 있는 고급 게이밍 PC 없나요? 하시는 분들을 위한 AMD 견적입니다. 140만대부터 300만대 견적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7800X3이나 9800X3가 하시면 경쟁사의 i5 중급 또는 i5 최상급 제품하고 맞먹는 멀티성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솔직히 어느정도 다용대로 써도 됩니다. 2, 3번은요. 근데 1번은 오로지 가성비만 보는 겁니다. 얘 게임의 성능은 14600K한테는 지고요. 대충 13500? 요런거랑 비슷합니다. 그랑 비슷하고 최소 프레임 방은 좀 밀립니다. 7800X4나 9800X4나 비교할 수 없을 정도 큰 차이가 나고요. 제 리뷰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가격이 압도적으로 쌉니다. 얘 20만원 얘네들 70만원 80만원 합니다. 그래서 싼 값에 쓰기 위한 거죠. 성능되면서 AMD를 꼭 가고 싶은데 그래도 7500%는 너무 짜친 것 같고 조금 더 좋은 거 쓰고 싶은데요. 그러면 9600X 9600X는 그래도 14600K랑 업체라 뛰치라 하는 게임 프레임을 가지고 있고 멀티 성능이 7500보다는 좀 뛰어난 편이에요. 14600KF보다는 못하지만 인터넷에 갈 생각이 있다면 당연히 14600KF가 가는 게 좋으니까 이게 4순위인 겁니다. 그래서 최고급 게임 PC 23번 나는 가성비 PC 1번 이렇게 선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번이나 4번 선택하셨으면 쿨러는 그냥 AG400 쓰시면 됩니다. 더 높으면 갈 필요 없어요. 이거 쓰시고요. 7800XED 순수 게이밍 용도면 어세신 120SE 듀얼 타워 쿨러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 가지고 작업도 좀 하겠다. RC1900 가세요. 마찬가지로 9800XED는 게이밍 용도로 듀얼 타워 써야 되는데요. 얘는 게임이시 온도는 7800보다 착한데 작업할 때는 전력 소비량이 조금 더 높아서 한 RC1900 정도 가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RC1900 가서 게이밍과 간단한 작업을 하거나 작업할 때 멀티 성능을 풀로 다 쓸 가능성이 좀 있다 싶은 분들은 아니면 온도를 좀 더 잡고 싶은 분들은 GL360 발키리 가면 됩니다. 참고로 그냥 RC1900 가서 커브드 옵티마이저 5나 10 정도 주고 써도 되는데 그게 뭔데요? 하실 분들은 그냥 미리 가세요. 그러니까 어느 CPU 스냅때에서 쿨러가 다 달라진다는 거 인지해 두세요. 보드 같은 경우에는 B650 MK나 B650 Pro RS 추천드립니다. 앞에 거는 기가바이트고 뒤에 거는 에즈락입니다. 에즈락 보드가 드디어 추천문에 들어갔습니다. 이 Pro RS가 17만원 정도 하는데 17만 몇천원 합니다. 그래서 MK보다 비싸요. 만원 이상 비싼데 MK 같은 경우에 램슬롤 4개 있고 엠다트 에시슬롤 2개 있고 M.2 SS 방열판도 하나 깨준다고 했잖아요. Pro RS는 방열판이 조금 더 크고 M.2 SS 틀로 3개 지원해줍니다. 그리고 전원부가 조금 더 좋아요. 근데 어차피 둘 다 쓸 수 있는 CPU 등급은 비슷하니까 크기 격차가 난다고 보기엔 어렵고 약간 더 미묘하게 강화된 제품이 이 Pro RS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에즈락은 어느 수입사 거 사든 에이스가 좀 괜찮은 편이라서 에이스 좀 신경 쓴다 싶으면 에즈락 보드 가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끔 가다가 아니 전원부 더 좋은 보드인데 21만원에 립 타이트인데요 하시는 분들인데 립 타이트 USB 포트 봤어요? USB 포트 C타입 하나랑 3.0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후면에 보면은 고속 포트 두 개밖에 없습니다. 요새 그 두 개 포트 누구 코에 붙입니까? 마이크도 3.0 있어야 되는 경우가 많고 그 캡쳐보드라든지 아니면 캠이라든지 이런 거 다 3.0 포트를 제공하죠. 심지어 하나못해 USB 조명이나 아니면 휴대폰 충전할 때 다 3.0 포트 이상을 써야 돼요. 근데 좀 그렇죠? 2.0 포트만 들어가 있어서 너무 짜칩니다. 근데다가 뭐 엠다트 SS 슬럿이 많은 것도 아니고 전원분만 강화되고 다른 건 다 넣어 먹었어요. 확장성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사운드칩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리타이트를 쓸만한 유저는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7950X를 저렴하게 쓰고 싶다. 전원분만 강화되어 있는 제품 확장성한테 필요 없다. 최대한 저렴하게 쓰고 싶다. 그 유저들만 쓸만한데 여러분하고는 상관이 없죠. 7800, 7900은 높은 전원부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물론 전화면은 7800을 사든 9800을 사든 웬만하면 비유국은 토마워크를 선택할 것 같은데 이유가 있는데 특히 7800 유저는 그렇다 쳐도 9800의 3D는 분명히 다음 세대의 그래픽카드도 그냥 쓸 거고 다 다음 세대의 그래픽카드도 그냥 쓸 확률이 높습니다. 왜? CPU 성능이 너무 뛰어나서요. 지금 나와 있는 모든 CPU 중에 게임의 성능이 제일 좋아요. 심지어 2등하고 꽤 격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높은 등급의 그래픽카드 쓰고 싶을 텐데 엠보드 쓰면 그림으로 잠시 설명드리자면 엠보드는 자 이렇게 생겼죠. 그럼 박렬파 유증도 있고 CPU가 여기 있어요. 근데 CPU 쿨러 공량을 딱 달면 이만하단 말이야. 첫 번째 슬롯에 그래픽카드 달리잖아. 여기 간섭이 있어요. 닿는 경우도 본 적 있고 손가락이 거의 안 들어가서 이 그래픽카드 빼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럼 송년이 한 칸 밑에 있는 거 쓰면 되잖아요. 그래픽카드 슬롯이 밑에 있는 애도 있던데요. 이러면 또 반대로 이쪽에 USB 포트나 5V RG 포트가 여기 있는 보드가 대부분이거든요. 이게 걸려요. 사타 포트가 여기 있는 것도 다 가려지고요. 그래서 확장 포트를 못 써요. 조립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 그냥 케이스에 전면 USB 포트를 포기하고 조립해야 되거나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엠보드는 일단 안 쓰는 게 좋거든요. 내가 좀 두꺼운 그래픽카드 고성능 그래픽카드 8090급 생각한다면 그런 거 생각해서 풀사이즈 보드 쓰는 게 좋을 것 같고 풀사이즈 B650 대부분 다 지금 단종되고 있습니다. B650 칩세 생산 중단 들어갔어요. 그래서 적당히 가성비 좋은 거 찾아봤더니 B650 톤워크 약 29만원 30만원 채하지 않는 가격 그리고 31만원 정도에 B650 스틸레전드 E 붙었는 거 말고 그냥 스틸레전드 그 두 개 정도가 물건이 남아있습니다. 괜찮은 거 사운드 칩도 괜찮고 확장성도 괜찮고 USB 포트도 괜찮고 다 괜찮은 거 생각했을 때 그거 정도의 선택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라면 7800은 그래 1,2번 선택하겠는데 9800이라면 3번 가고 싶은 생각이 좀 있습니다. 3번은 PCI 5.0을 지원하고요. 풀사이즈 화이트 보드 사운드 칩 3급 쓰고 있고 USB 포트도 고속 포트 충분히 6개인 것만 제공해주거든요. 그런데다가 방열판도 M.S.S로 3개 다 다 덮어놨고 그리고 보드 자체도 좀 이쁩니다. 애절학에서 AS도 괜찮은 편이고요. 애절학이라서 물론 지금 물건이 없는데 지금 물건 없는 거 왜 추천하는데 할까봐 이거 뭐 일주일, 일주일 안으로 다시 들어온다고 합니다. 수량이 많지는 않으니까 그때 주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3번이 아예 없으면 그냥 2번 가시고 9800에 쓰신 분은 그냥 3번 가는 게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3번보다 약간 더 비싸네요. 3이 4만원 특히 PCI 5.0 지원하는 걸 내가 왜 강조했냐면 SSD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SSD도 5.0을 지원하지만 그래픽 슬러시 5.0을 지원하기 때문에 차후에 나올 5080, 5090 5070Ti 이런 거나 아니면 6070, 6070Ti 6090 한 2년 뒤에 나올 거 이런 것들도 속도 저하 없이 다 지원되겠죠. 그래서 5.0도 나름 중요해지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그래서 멀리 보자면 이 3번이 좋을 것 같다. 당장에는 3번 간다고 차이 나는 점은 크게 없습니다. 5.0은 안 쓰니까요 그래픽 카드가 팅그룹 5600 메모리 넣어놓는 이유는 5200 메모리가 호환성은 더 좋습니다. 5200 메모리는 여러분이 9800X3D 쓰든 7800X3D 쓰든 5200 적용이 그냥 꼽자마자 됩니다. 호환성 이슈도 거의 없고요. 5200 빼꼬주면 9800X3D는 4800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7800X3D는 5200으로 낮춰 적용되고요. 그럼 5200 가는 이유가 없잖아요. 쌉니다. 15000원도 쌉요. 그래서 2번을 우선 추천하고 싶은데 15000원 차이는 하니까 그냥 1번 써보시고 1번 찝찝하다. 나는 5200이라도 제대로 적용받고 싶다. 1대1로 그러면 2번 써보시고 그러시면 될 것 같아요. 3번 같은 경우에는 XMP 메모리 쓰고 싶다. EXPO 메모리 쓰고 싶다. Extreme Profile이 들어가 있는 걸 쓰고 싶다. 그러니까 오버클럭 자동으로 되는 메모리 그런 분들은 3번 선택하시면 됩니다. 6400 이상은 제대로 적용이 안 되거나 2대1 렘타로 변경되기 때문에 지원된다고 답변을 받더라도 쓰지 마시고요. 그냥 6000까지만 쓰십시오. AMD는 6000이 가장 스위트 스팟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8기가 메모리 2개 추천한다라는 분들 가끔 있어서 넣어놨는데 하지 마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메모리 업그레이드가 힘들어요. 여러분 메모리 풀뱅으로 꺼지면 DDR4랑 다르게 DDR5는 기본 클럭이 3600까지 떨어져요. AMD는 인텔은 4000까지 떨어지고요. 아니 지금 뭐 4800으로 내려가는 것도 기분 나쁜데 뭐 3200이라고요? 그럼 게임 성능이 떨어지겠네요. 네 3, 4% 떨어져요. 그러니까 8기가 2개 갔다가 나중에 용량 부족해서 고통받고 8기가 2개 추가하면 망하거든요. 처음부터 16기가 2개 5200 가는 게 제일 나이스합니다. 사실 그래서 이거를 살짝 녹색으로 제가 추천하는 1위로 해둘게요. 가격이 비싸서 가성비가 떨어지니까 뭐 파란 거 사는 것도 문제는 없고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에는 옆에서 설명한 건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사용하는 모니터에 따라 맞춰간다 그랬어요. QHD 144 4070 슈퍼 QHD 75에서 100 7700 XT 4K 4K 4080 슈퍼 그리고 QHD 165 4070 TI 슈퍼입니다. 아시겠죠? 지금 넘어가는 제품들은 화이트와 블랙이 혼재되어 있고 다들 그래도 가성비가 괜찮은 애들 그렇게 평가받는 애들만 넣어놓은 거예요. SSD 인텔 쪽에서 설명했으니까 추가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파워도 인텔 쪽에서 설명했으니까 추가 설명하지 않을게요. 인텔 쪽으로 돌려보시면 될 것 같아요. 케이스 같은 경우도 이미 인텔 쪽에서 DLX2까지 다 설명했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DLX2 선택한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LED가 싫으면 L600 과이어트 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고쿨링이 필요하면 3100MV2도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자 그렇게 견적 짰을 때 7500F에 B655 MK 그리고 RX 7700으로 최대한 가성비 빡빡하게 짜잖아요. 만익 700W 또 파워놓고 그러면 146-7만원 정도가 실 구매가가 될 겁니다. QHD 입문용으로 쓰거나 FHD 144 기준으로 게이밍 가장 가성비 있게 짜시면 이 견적이 될 거예요. 다만 7500F는 절대 성능이 높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게이밍 프레임 방어 이기를 꺼내기엔 좀 아쉽고 그리고 다양한 용도로 쓰기에도 멀티 성능이 좀 떨어지고 신경성능도 좀 떨어지기 때문에 말 그대로 게이밍 가성비 제품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옆에 거는 이제 QHD 144 모니터 쓸 때 가성비 좀 챙겨서 하면 7500F에 4070 슈퍼라고 봅니다. B655 MK 마찬가지로 집어넣었고요. 700W 만익 파워 이렇게 집어넣고 짜면 그래픽 카드 가격이 아무래도 좀 비싸니까 C900가 한 180만원 정도 나올 거예요. 램은 16기가 두 개 SSD는 1TB 기준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거는 이제는 고성능 게이밍 유저 QHD 165 아니면 4K QHD 240 이런 거 생각할 때 가는 겁니다. 4080 슈퍼가 QHD 240이고요. 위에 4070 Ti 슈퍼는 QHD 165 정도로 사셨을 때 프레임 방어 잘하고 쓰려면 7800X3D와 조합하면 좋습니다. 파워도 그래픽 등급이 올랐기 때문에 골드 등급 파워로 변경이 되었고요. 7800X3D나 9800X3D는 멀티 성능도 꽤 괜찮은 편이라서 여러분이 이거 가지고 영상편지 입문용으로 쓰든지 아니면은 그냥 포토샵 라이트룸 같은 거 하는데도 불편함은 없습니다. 작곡 정도도 웬만한 악기를 집어넣고 하는데 별 불편함은 없어요. 다만 영상편집을 하드하게 한다 그러면 이거 좀 부족하니까 더 위급 CPU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가격은 7800 집어넣는 기준으로 4070 Ti 슈퍼는 조합했을 때 280만 정도 이거 만약에 9800으로 넣으면 한 3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7800X3D랑 408을 슈퍼로 넣었을 때는 327만 원 정도가 실 구매가가 나올 거고 그거를 9800X3D로 변경했을 때는 빡빡하게 잡아도 한 440에서 35살이 빡빡하게 잡아도 실제로 좀 넉넉하게 이쁘게 꾸미고 싶다면 아마도 350에서 74일 정도 생각이 좋을 거예요. 9800X3D에 4080 슈퍼는요. 특히 저거 정상가가 78,9만 원인데 지금 물건 없다 보니까 많은 용산업자들 장난질 치고 있어요. 85만 원 90만 원 얹어놓고 있는데 그거 사주시면 아쉽죠. 물량이 내년 1월달쯤 되면 조금 넉넉하게 들어온다는 소문이 있으니까 약간만 더 기다렸다 사시거나 아니면 정상가로 판매하는 업자들한테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단품은 그렇게 비싸게 찍혀있더라도 완본체로 구매하실 때는 정상가로 파는 업자들이 꽤 많거든요. 그런 업자들한테 구매하십시오. 자 다음은 인텔의 최고급 게임인 PC 플러스 전문가용 PC입니다. 여기서는 작업 용도를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작업 다 돼. 안드로란 게임 거의 없어. 다만 프레임은 진짜 초고생 게임은 덜 나올 수도 있는데 여기서 더 높은 상향 갈 게 마땅히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인텔의 최고급 PC라 보면 될 거예요. 자 그렇게 얘기하면 태클 걸릴 겁니다. 성조님 뭔 i7 그것도 14세대도 최고급이래요. 지금 15세대 울트라 시즈도 나와있데요. 울트라 285K가 짱 아니에요? 285K 이런 말하면 안되겠지만 좀 등신같이 만들어가지고 P코어랑 E코어랑 스케줄러가 P코어 우선으로 못잡아요. E코어는 성능이 떨어지는 코어인데 그것부터 우선을 잡는 바람에 게이밍 성능이 이상하게 나오거나 그뿐만 아니라 내가 P코어 위주로 한다 쳐도 이 코어간 떨어져 있는 거랑 다이 나눠져 있는 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레이턴시가 좀 늘어집니다. 그것까지 뭐 자세히 알 필요 없는데 일단 게이밍 성능이 안나와요. 12세대하고 놀아야 돼요. 게이밍 성능 13, 14세대 짙니다. AMD하고는 비교도 안되고요. AMD 9000세대라면 비교도 안돼. 그러니까 일단 울트라는 게임용도는 안쓰는게 맞아요. 작업용도는요. 285K 멀트넥 좋아 보이던데요. 이게 아까전에 얘기했는 것처럼 멀트넥을 다 갖다 쓰는 벤치툴에서는 점수가 잘 나오는데 코어를 어느걸 우선으로 선호해야 되는지가 자꾸 꼬여가지고 실제로 모든 스레드 모든 코어를 다 쓰지 못하는 작업에서는 지 점수만큼 상당히 안나와요. 그래서 14,900한테도 지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950X한테는 그냥 진다고 보시면 될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돈값 못합니다. 심지어 지금 비싸게 팔아요. 보드도 비싸고 CPU도 비싸요. 거품 막 잔뜩 묻어있어요. 신형이라고. 이태리에 정식줄 났나 싶을 정도로 이상한 짓을 하고 있어가지고 일단 그건 안쓰는게 맞는거 같고 여러분한테 14,700KF 추천드릴게요. 아니 14,900KF도 있잖아요. 14,900같은 경우에는 일단 CPU가격이 15만원 정도 더 비싸지만 뭐 어떻게 생각나 그만큼 올라갔으면 넘어가도 되잖아요. 근데 성능이 별로 안올라가요. 전력이 원래 350W, 400W까지 쓰던거를 250으로 조여놨거든요. 그래서 14,700이랑 실제 작업성능 차이가 얼마나 납니다. 8%정도 나옵니다. 돌려보니까. 그래서 굳이 갈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온리 14,700KF 한종류로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13,700KF는 다소 가격이 올라있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습니다. 쿨러는 무조건 순행 써야되요. 고민하지 마시고 1,2,3번 중에 가시는데 라니가 발키리보다 불량률이 조금 높습니다. 하지만 성능은 발키리랑 비교했을 때 2도 정도밖에 차이가 나니까 14,700KF 정도 커버되고요. 가성비는 라니 적당히 중간급에 가성비 챙기는 거는 발키리 최상급에 불량률이 적게 나는 거 쓰고 싶으면 크라켄 발키리하고 크라켄하고 성능 차이는 없습니다. 크라켄이 불량률이 적은 거죠. 여러분 마음대로 선택하시고요. 보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전세대 제품인데 고급 보드 쓰기는 좀 그렇죠. 그래서 저걸 커버 칠 수 있는 저렴한 가성비 보드는 Z790PG 라이트링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정도면 뭐 나쁘진 않아요. 근데 얘가 사운드도 좀 아쉽고 확장 슬롯도 좀 부족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중급 보드는 슬레이어 하시는 분들은 Z790OROS ELITE X 쓰시면 됩니다. 필요한 기능은 웬만하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1번 아니면 2번 쓰십시오. 메모리는 마찬가지로 튕그룹 메모리 쓰는 게 무난합니다. 간단한 오버클렉도 가능하고 그냥 쓰기에도 무난하고요. SN코 메모리는 A-Di 확정으로 파는 거 있어요. 그거에 장우 컴퍼니 방열판 달고 수동 오버할 때나 쓰시고요. G 스킬 메모리 트닝 메모리 쓰고 싶은 분들도 있던데 7000 이상의 속도가 나온 애들은 보드 호환성이 매우 안 좋아요. 그래서 막 쓸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14700KF 가성비로 사는데 그런 비싼 메모리 사기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클럭 대비 가성비가 좋은 6400에 CL32짜리 쓰시는 게 무난할 것 같고요. 여러분 용도에 따라서 1, 2, 3 쓰면 될까요? 게이밍 용도에 2부에 꾸미고 싶다. 3번 게이밍 용도에 내가 수동 오버 할 줄 안다. 2번 그냥 꽂아서 오버 안 하고 쓸 거다. 1번 여기서는 이제 고사양 혹은 점가용 PC라 그랬는데 그 70 슈퍼나 7700 이런 거 넣기 좀 그래서 4080 슈퍼부터 시작합니다. 4080 슈퍼는 QHD 240 모니터 또는 4K 쓰기에 무난하고 4070T 슈퍼는 QHD 165 용으로 쓰기에 무난합니다. 4090은 지금 사는 거 비추천드립니다. 단종이 되는 바람에 생산 안 한 지 좀 됐어요. 9월 때부터 생산 안 했습니다. 지금 국내에 물건이 거의 없다 보니까 부르는 게 값입니다. 내가 도매상에 물건 받으려면 320만 원 달라고 그러던데? 그럼 여러분 330만 원 사야 될걸? 330만 원이면 5090 살 돈 아니야? 5090 이럴 때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건 그냥 존보 탓에. SSD 아까 전에 인텔 거 160만 원대 얘기할 때 설명드렸습니다. 이 1, 2, 3, 4 중에 가시는 게 여러분한테 베스트 선택 그 중에 일부는 제일 낫다. 가볍게 하나 더 설명드리자면 자꾸 T500 집어넣는 이렇게 보이는데 T500이 업자들은 좋아해요. T500 수입하는 데가 대원인데 대원 보드 대원 메모리 대원 SSD 한꺼번에 받으면 조금 더 싸게 주거든요. 대원이 장사를 잘합니다. 기본 단가도 싸게 주기 때문에 우리 같은 판매 업자한테 정말 좋은 업체인데 근데 T500이 SN850X보다 못해요. 그리고 이 업자들이 싸게 받았으면 싸게 팔면 되는데 SN850X는 똑같은 가격에 팔라고 그러거든? T500이 SN850X보다는 쓰기 속도가 좀 못하고 불량률도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선택할 수 있다면 SN850X 쓰시고 정말 싸게 나온다 그러면 뭐 T500도 써도 상관없다 생각하는데 보통은 이제 제가 추천하는 1, 2, 3, 4에서 선택하시고요. 아무리 저가는 간다 해도 4번 밑으로는 안 내려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언급해 드렸어요. 그리고 파워는 그래픽 카드에 맞춰 가야 된다는 거 말씀드렸죠. 여기서는 CPU 등급이 높기 때문에 파워를 한 단계에 올려줬어요. 750W 파워로 가면 아무래도 전력 소비량이 좀 높아서 여러분이 고주파에 시달리거나 파워 팬 소음에 시달릴 수 있으니 850W 파워로 좀 올려주기 좋습니다. 아무래도 인텔 CPU가 전력 소비량이 좀 높거든요. 작업 기준으로 250W 써요. i7이 그리고 그래픽 카드도 제품에 따라서 300, 350W 이렇게 쓰잖아요. 합치면 벌써 600W 쓰죠. 그러니까 850W 들어가서 조금 더 여유있게 쓰시고요. 850W 중에서 제가 추천하는 1, 2순위는 FSP 하이드로 G 프로 850 시소닉 포커스 850 마닉 크래쉬2 850입니다. 그 이유는 이 영상 보시면 됩니다. 파워 용량 같으면 싼 개 가성비 맞나? 그리고 90급 쓸 생각했다면 천하트급 보시고요. 천하트급 추천 제품은 3, 4번입니다. 아까 파워 관련 영상 보시면 여러분들 나랑 똑같은 파워 선택할 거예요. 케이스 같은 경우는 앞에 거 다 설명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무지성으로 선택하고 싶다. D-Rex 2. 근데 난 좀 감성 챙기고 싶다. 그러면 ML420 괜찮습니다. 14만 원 정도인데 기본 펜 성능이 꽤 괜찮은 편이고 그래서 어항형 치고는 쿨링이 좋은 편입니다. 상단에 수냉쿨러 호환성도 좋고요. 420 라디까지 장착이 됩니다. 근데다가 강판이 얇지도 않아요. 조립하기도 편하고요. 많이 케이스 제품 중에서는 진짜 상위 티어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H7 플로우 이것도 괜찮아요. 전면 메쉬 타입이라서 쿨링도 좋고 조립하기도 편하고 NGXT 제품이 도색 분량이 잘 없습니다. 마감이 참 좋은 편이에요. 이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높은 가격대를 커버 칠 수 있다면 P6X나 XL D-PINE7XL 이거 정도 가는 건 괜찮은 것 같아요. D-PINE7XL은 3면에 흡음제가 발려있어서 조소음 케이스고 그런 것치고는 에어홀이 크게 뚫려있고 기본 펜이 성능이 좋기 때문에 쿨링이 나쁘지 않습니다. 상단에 420 라디가 장착되고요. P6X는 상단에 420 라디는 장착이 안되는데 전면에 상단에 도깨를 뗄 수 있고 꽂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소음으로도 쓸 수도 있고 고쿨링으로도 쓸 수 있고 기본 간판 두께가 탄탄하고 두껍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소음이 잡히는 효과도 있고요. 분명히 돈을 더 투자할 만큼 좋은 케이스들이라서 추천을 넣어놨습니다. 참고 토렌트 케이스는 공략으로 쓸 때만 보세요. 지금 인텔은 순액 사이드 때문에 토렌트 케이스는 예외로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산 그냥 가슴 빗게 쓰겠다. 디렉스 1 그리고 좀 좋은 거 쓰겠다. 방금 읊어들었는 것 중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견적을 짜면요. 14700K는 12900K의 완벽한 상위호환입니다. 지금 12900K가 알리 직구하면 좀 싸다. 혹은 중고로 사면 싸다. 그러는데 그 돈 주고 사봤자 쿨러 비싼 거 써야 되고 보드 비싼 거 써야 되고 그런 거 치고 14700K한테 게임 성능 확연하게 지고 멋진 성능 짙니다. 살 이유가 없어요. 살 이유가 없어서 12900K의 상위호환인 14700K나 KF를 저렴하게 구매하시고요. 높은 멀티시 성능 싱글 성능 게이밍 성능을 만족시키기 때문에 어떠한 용도 써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 그래픽 카드를 못 쓰냐 다 달라진데 4070Ti 슈퍼 쓰면 165QHD에서 쓸만하고요. 4080 슈퍼 쓰면 QHD 240 모니터나 4K 100프레임 모니터에서 쓸만합니다. 4080 슈퍼에 14700KF 그리고 가성비 쿨러인 난이 조합기준으로 봤을 때 320 한 45만원 정도가 실구매가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거를 90으로 변경을 한다면 천하트 파워로 바꾸고 그러면 530만원 정도가 실구매가가 될 겁니다. 하지만 4090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090 나올 때가 얼마 남지 않기 때문에 구매를 보류해두는 게 좋습니다. 자 그 옆에는 여러분이 진짜 엄청나게 기대한 최고 최고 게이밍 PC AMD 그리고 최고급 작업 PC AMD 견적입니다. 일단 최고급 작업이라는 얘기를 꺼냈으니까 가성비 신경 안 쓰겠죠. 9950X 추천드립니다. 내가 시간이 돈이야. 렌더링 인코딩 빨리 돌리면 그날 당일에도 몇십만 이상 더 볼 수 있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실제로 제가 예전에 설계일을 할 때 설계일 3일 빡세게 하면 한 건당 300만원 받았거든요. 자 그런 분들은 시간이 돈입니다. 빨리빨리 렌더링 되고 빨리빨리 인코딩 되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9950X 살만합니다. 하지만 이건 너무 비싸요. 110만원 가까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좀 가성비기 9900X 가는 게 어때요 하실 텐데 9900X는 실제로 멀티 성능이 14700KF랑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9900X보다는 14700KF 가는 게 좋아요. 결국 14700KF보다 좋은 거 돈 신경 쓰지 않고 사겠다면 9950X가 가장 나이스하죠. 그리고 이 밑에 있는 뭐 790X라든지 7900X라든지 7900X라든지 이런 거는 14700KF보다 살짝 아쉽고요. 그래서 1번은 아니에요. 2번 선택해야 돼. 그럼 1번은 뭔데요? 게이밍 1등. 아마 앞으로 1년 동안은 부동의 1을 지킬 것 같은 9800X3D입니다. 적어 가시면 어떤 게임이든 인텔보다는 높은 프레임 방어율을 보여줄 거예요. 진짜 인텔한테 지는 게임 보기 힘들어요. 100개 게임 들고 오면 10개도 안 됩니다. 거의 다 이겨요. 거의 다 이기니까. 적어 가시고 게이밍 PC로 짜면 만족할 만한 성능을 보여줘요. 특히 5000시리즈 3D 제품 쓰시는 분들도 체감이 된다고 합니다. 7800X3D 쓴다면 좀 넘어가기 애매하고요. 9800X3D 9800X3D 좀 비싸도 비싼만한 값어치를 합니다. 그런 거 알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 용산 용팔이 형님들이 거품을 좀 많이 묻혀놨어. 참고로 정상가 많이 물어보시는데 정상가는 국내 유통기준으로 78만원에서 79만원 사이 정도가 정상가고요. 완본체로는 그 가격 비슷하게 판매하는 업체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유용하시기 좋을 것 같아요. 쿨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995X 같다. 그러면 그냥 순행 가야 돼요. 그리고 PBO 키지 마세요. 성차에 별로 안 나니까. 순행 가시고 크라이켄 360 분량이 적은 비싸지만 고성능 고품질 쿨러 발키리 고성능 중간품질의 쿨러 가성률 좋습니다. 이 두 개 성차는 뭐 업체 띠치라 하거나 아니면 발키리가 조금 더 좋으니까 성능은 상관없고 다만 예산에 따라서 분량 확실하게 덜 나는데 크라이켄 가느냐 아니면 발키리가 아니냐 생각하세요. 발키리도 7,8만원 째의 순행 쿨러랑 비교가 안 될 적은 분량이 적어요. 그리고 공랭 RC1900은 사실상 9,800X라고 만드는 겁니다. 순수 게이밍 시에. 순수 게이밍 시에 온도가 9,800X 7,800X보다 낮아요. 17도 정도. 그래서 게이밍 용도는 문제가 없는데 게임만 하더라도 게임을 여러 개 실행시키거나 게임하면서 옆에 뭐 다운받거나 그러면 CPU가 한 8,90% 갈고 갈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냥 순행에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또는 저는 9,800X 3D가 나름 멀티성능도 좋다 그래서 어 멀티성능도 성능을 활용하는 작업도 좀 할 건데요 하신 분은 그냥 순행 가세요. 그런 거 아닌 분들은 공연 가시면 됩니다. 보드 같은 경우에는 톰워크 보드 아까 얘기했죠. 그래픽 카드 간섭 때문에 혹은 확장성 혹은 사운드 때문에 웬만하면 B650 풀사이즈 보드 쓰는 게 좋지 않겠냐 좀 비싼 등급의 CPU에는 그래서 톰워크를 우선 추천드리고요. 톰워크보다 솔직히 조금 더 마음에 드는 건 스틸레젠드입니다. 스틸레젠드는 E 붙었는 제품 안 가도 PCI 5.0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좀 더 미래를 볼 때 스틸레젠드 가면 되겠지만 스틸레젠드는 당장 물건이 얼마 없고요. 그거 추가 물량이 거의 안 들어온다고 합니다. B650 곧 단종됩니다. 그래서 B650 사실 분들은 급하게 구매하셔야 될 겁니다. X870 프로 RS 제가 생방 때 뭐 한 2주 내내 좋다고 떠들었더니 품질 났어요. 그럼 지금 못 사잖아요. 네 맞는데 월경인증이 왜 넣었어요. 이게 곧 물건 들어온답니다. 근데 수입사별로 3, 40개씩 밖에 안 들어온다 그러니까 말이 안 들었는데 들어오면 그거 딱 사세요. 그래서 이거 추가 물량 좀 더 들고 왔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건네놓긴 했어요. 들어오면 사시면 될 것 같아요. 1, 2주 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기가바이트 X870E Aorus Pro 아이스 얘는 다 기능보드 디버깅 코드 숫자로 표현해주고 전원 버튼 리셋 버튼을 버튼으로 제공해주고 거기에다 USB 포트 고성능 포트 많이 제공해주는 데다가 M.SS로 넉넉하게 제공해주고 거기 다 방열판 달려있고 화이트이고 빠지는 부분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운드칩도 좋은거 쓰고요. 이 보드 참 좋은데 기능 많고 웬만한 진짜 5,60만짜리 보드랑 비교해도 비슷합니다. 전원 보드도 짱짱해요. 1280만평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근데 이거를 사려고 보면 또 물건 없을 겁니다. 이것도 제가 직접 수입사에 전화했습니다. PC 딕트에 전화해가지고 언제 들고 와요? 이번주도 들고 다음주도 들고 오는데요? 몇장 들고 오는데요? 뭐 한 30장 50장 예정되는 것 같아요. 좀 더 많이 들고 와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아 담당자한테 얘기는 해놓을게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들어오면 추가로 사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이는 안 들어와요. 일단 들어오면 사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안 들어오면요? 안 들어오면 이걸로 대체하세요. 기가바이트 X870 어로스 엘리트는 아직 물량이 좀 남아있습니다. 이걸로 대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기가바이트 X870 어로스 아이스 있어요. 이 아이스 말고 그냥 아이스 그걸로 대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톰워크도 괜찮아 보이는데 X870 톰워크 어때요? 라고 하실 텐데 X870 톰워크 지금 소켓 쪽에 플라스틱 성형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불량 나눈 건을 두 건을 봤습니다. 물론 제가 직접 당했는 건 아니고 아마 퀘이스하존을 찾아보면 나올 겁니다. 그것 때문에 소켓이 번 형상까지 일어나고 한다고 합니다. 일단 겪은 사람이 두 명이 있다는 것은 세 명, 네 명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일단 구매를 한 번 밀어보세요. 밀어보시고 지금 제가 추천하는 제품 위주로 가시기 좋을 것 같아요. 성장님 저는 제일 비싼 CPU 샀는데 그냥 가성비 상관없고 좋은 거 쓰고 싶어요. 타이치 사세요. X870 E 타이치가 X670 E 타이치보다 저렴하기도 하고 아 참고로 지금 X670 살만한 거 별로 없더라고요. 다 단종돼서 하여튼 더 저렴하고 저게 그래픽 카드 슬롯이 M.SSD 4개 다 꽂아도 속도 자아가 없습니다. 당연히 고급 기능 짱짱이 다 들어가 있고요. 보드도 이쁘고 그래서 그냥 짱짱한 거 쓰고 싶다 이거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달아보니까 팅그룹 메모리든 에센콤 메모리든 9800X 이때에는 4800까지 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5600 메모리에 꽂으면 그래서 우선 추천은 5200 메모리 우선 추천 드릴게요. 안정제기로 부팅되고 5200이 적용이 됩니다. 근데 5600이 더 싸니까 5600 넣고 내가 수동 오버하겠다는 것도 상관없다 생각해요. 이거 보통 6000 수동 오버 되거든요. 혹은 저는 오버는 잘 모르는데 좀 좋은 메모리 쓰고 싶어요. 6000에 CL30 사시면 됩니다. 이 CL28 같은 경우에 적용 잘 안되니까 사지 마시고요. 6000에 CL28 그리고 6400 이상은 메모리 맨컨이 2대1 비율로 바뀌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7000 이런 것도 호환된다고 되어있는데 그거 다 2대1로 바뀌어요. 그래서 오히려 6000에 CL30보다 성능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추천은 이거 쓰세요. 위에 보드에는 다 호환됩니다. 마찬가지로 고급 제품이니까 전부 다 그래픽카드는 상급을 추천합니다. 방금 제가 얘기했죠. 4090은 곧 단정되고 아니 이미 단정됐고 이거 같은 경우에 웃돈 주고 사야될 정도 비싸요. 5090이 이럴 때 나오니까 웬만하면 590 사시고 굳이 4K를 당장 사야된다 싶으면 4080 슈퍼나 아니면 7900 XTX 쓰시는 게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얘네들은 5080도 이럴 때 나오는데 쓰다가 판다 쳐도 강가가 덜하니까요. 당장 급하면 이거 살 수도 있겠죠. 어쨌든 4K나 QHD 240 유저는 4080 슈퍼 혹은 7900 XTX 하면 될 것 같고요. QHD 165 유저는 4070 Ti 슈퍼 쓰시면 될 것 같아요. SSD는 아까 요 앞에 인텔 거 설명할 때 설명드렸으니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파워도 인텔 거랑 똑같습니다. 70T이나 80 갈 때 CPU 전력 섭외가 좀 늘어났으니까 850W까지 올려주는 게 고주파 없이 편하게 쓸 것 같고 이 두 제품이 우선 추천인 이후에는 파워 용량 같으면 싼 게 가성비 맞냐 라는 영상을 참조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90이나 5090 존버용은 1000W 이상으로 쓰십시오. 특히 5090은 전력소변형이 600W에 다다를 것으로 소문이 돌고 있어요. 못해도 500W 정도 쓸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00W가 이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견적 짜면요. 9800XD 견적포트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쟁상대가 없는 최고의 게임 CPU입니다. 그런데 나름 멀티성론도 준산패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다용돈은 사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에요. 프레임 방어를 중시하는 유저면 돈을 아끼지 않고 투자할 만한 값어치가 있습니다. 지금 근데 웃돈 줘야 될 정도이기 때문에 웃돈 주지 마시고 정상가격으로 완본체로 파는 데서 사시거나 아니면 컴퓨전에 얘네들은 담보 판매를 하거든요. 컴퓨전에 78만원 파는 거 물량을 기다 내시면 될 것 같아요. 11월 말에 한 번 더 입고된다고 하네요. 컴퓨전 말로는 하여튼 투자할 만한 값어치가 있는 CPU고 그걸로 조합한 게이밍 PC이기 때문에 순수 게이밍 유저인 최고급 게이밍 PC겠죠. 9800cd에 4080에 톰워크 보드 B690 그리고 발키리 조합은 약 370만원으로 내시 구매가 가능하고요. 9800cd에 4090 지금 B2 추천한다고 했죠? 이게 5090 넣어도 가격은 비슷할 겁니다. 5090은 1월 달에 나올 거고 X870E 어로스 프로 아이스보드로 조합했을 때 크라켓 넣는다면 약 590만원에 가까운 견적이 나올 겁니다. 그 옆에는 CPU만 변경된 겁니다. 9950x로 9950x는 게이밍 성능은 7800도 못 이겨요. 9800한테는 큰 폭으로 집니다. 하지만 멀티 성능은 뛰어나고 그게 뭐 인텔 14세대하고는 게이밍 성능은 비슷하거든요. 울트라보로는 좋고요. 그래서 적당히 게임도 되고 최고급 멀티 성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작은 용도로 특히 랜더링 인코딩용으로 쓰기 좋은 PC입니다. 그래서 9950x로 방금 전에 조합해서 CPU만 바꾸면 4080% 넣었을 때 405만원 10만원 정도 사이에 견적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4090% 넣는다면 급해서 600만원 정도의 견적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여튼 여기에 아까 딱 하나 추천 안 했던 제품이죠. 토렌트 케이스 얘는 이제 순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순행 라지트 할 데가 없어요. 이거 어디다 쓰라고 논하는 건데요. 네 9800xd에 RC1900 넣고 이 케이스 박으면 작업도 공량으로 커버됩니다. 얘가 쿨링이 워낙 압도 좋고 좋아서 그래요. 펜 하나에 150 CFM 정도 가지는 풍량을 내뿜거든요. 그런 펜이 두 개 달려있습니다. 참고로 보통 케이스 펜은 30에서 70 CFM이기 때문에 이거랑 비교도 안 돼요. 일반 케이스 펜 4,5개 이상의 효과를 보기 때문에 얘는 공량에 가장 좋은 케이스 정도 보면 되겠네요. 참고로 그래픽카드가 그리 길지 않으면 이 토렌트 케이스 중에서 토렌트 컴팩트라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조금 더 싸고 약간 더 아담한 케이스 그거 쓰셔도 됩니다. 자 마지막은 제가 지금 존버하고 있는 견적인데요. 9800xd 사고 이게 뭐 9950x3 나온다고 게이밍 성능이 더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비슷하겠지 뭐. 그리고 공량을 쓸 거면 녹터와 신형인 D15-G2 그리고 순행을 쓸 거면 크라켄 엘리트 참고로 제가 크라켄 엘리트 쓰고 있어요. 그리고 보드 X8 치고 이 히어로 봤습니까? 존나 이쁘죠. 물론 얘가 98만원만 값어치는 안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70만짜리 제품하고 비교해도 별 차이가 없어요. 옵션은. 하지만 존나 이뻐. 못 참지. 이거 넣고 메모리는 G스킬 6천에 CL30짜리가 제일 베스트라고 했죠. 이거 32개가 2개 64개가 넣고 그리고 5090 존버 5090 존버하기 전에 대충 쓸만한 그래픽카드 추천해주세요. 4079 슈퍼나 4089 슈퍼 이 정도로 존버할 것 같아요. SSG는 90 프로 2개 2테라로 거기에다가 파워는 정말 넉넉하게 FSP의 최상급 파워 중에 하나인 1650W짜리 PTM 프로로 쓸 것 같아요. 플래티넘 등급 이게 웬만화에서는 만약에 5090이나 4090 같은 거 달더라도 팬이 안 돌거나 천천히 돕니다. 케이스 같은 경우는 디파인 7X였을 것 같아요. 저는 고성능으로 짜그러도 어느 정도 소음을 잡을 수 있는 고급 케이스라서요. 로또 당첨된다면 한 번쯤 지를 마거나 아니면 내가 진짜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사람이다. 혹은 저는 그냥 준상층인데 차도 없고 여자친구도 없고 취미는 PC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를 만해요. 총각이면 한 번 지를 만하지. 좋은 제품이 어떤 건지 한 번 느껴보고 싶죠. 그럼 지를 만합니다. 저렇게 견적자면 참고로 5090 넣든 4090 넣든 대략적으로 730에서 750만 정도가 견적이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한테 오늘도 저기 40만원 중반부터 700만원까지 진짜 다양한 라인업을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어때요? 영상 좀 마음에 드시고 도움이 되셨나요? 제가 이 표 만드는 게 오래 걸리는 이유는 언제 재고가 다시 들어온지도 한 번 물어보고 그런데다가 이 870 같은 경우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제품이잖아요. 그리고 9803도 나온 지 얼마 안 됐어. 650보다도 호환되나 이런 거 하나하나 테스트를 했어요. 그래서 문제가 없는 조합들만 지금 알려드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충분히 도움이 될 거고 만족할 만한 PC가 될 겁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 더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음에 짓겠습니다. 여러분 빠이빠이 와 빡세했다 빡세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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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